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선경입니다. 자 우리 4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자 우리 이번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요. 바로 음은 변동이에요. 음은 변동이 문법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. 교과서 공부를 꼼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밖에 의문에서 또 출제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 그래서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요. 음은 변동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틀렸던 자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빈출 예문들을 중심으로 또 확인을 해보는 총정리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중간고사에 음은 변동이 들어가면 이건 1등급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파트가 될 겁니다.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정리해서 이번에 중간고사 1등급을 꼭 성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4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.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